청마 유치원 선생님의 시, 바위입니다. 내 죽으면 한 개 바위가 내리라 아예 예린에 물들지 않고 히로에 움직이지 않고 비와 바람에 깎이는 대로 멍년 비정의 한복에 안으로 안으로만 채찍질하여 드디어 생명도 망가하고 흐르는 구름, 먼 벌레, 꿈꿔도 노래하지 않고 두 쪽으로 깨뜨려져도 소리하지 않는 아이가 내리라 두번째 자리에 담아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